이은지의 서브 자르면서 좀 당찬 느낌이 있는 이은지 선수가 됐어요 한 포인트 앞서 있는 이은지 뒤져있는 이은혜 이은혜 찬스볼로 아 이은혜 그렇습니다 아 코스를 깊숙하게 일단 첫번째 게임 이은혜를 상대로 팽팽하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바로 또 돌아서네요 어 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 네 그렇죠 체력관리도 상당히 또 잘하는 네 그런 선수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포인트 탑스피 깊숙이 이은혜는 정말 다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은지가 두 포인트 뒤져있습니다 쫓아가야 되는 이은지 짧은 서브를 넣는데 그렇기 때문에 받는 선수들은 플릭을 좀 예상 아 플릭보다는 푸쉬를 좀 예상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공격권을 유지하는데 7대 3의 리드 7대 3의 리드 야 3구 확실하게 시스템이 벌어졌어요 네 이은혜 이번에도 네 본인이 초반에 했던 어떤 그런 공격력을 더 구사해야겠습니다 네 아 이번엔 포핸플릭 이번 FC 네트 맞고 들어가면서 이은혜가 이어집니다. 자 아리스브가 뛰면서 과감한 시도였습니다만 버스마치의 결과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요. 이야 이은혜 완벽하네요. 네 완벽한 파워 탑스핀 정도였던 강도로 플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이번엔 백핸드로 공세를 퍼부어봤지만 디펜스에서도 좀 더 버티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떴어요. 이은혜의 마무리 이은혜 선수가 지금도 살짝 늦긴 했는데 박자를 발로 잘 맞췄어요. 네. 이번엔 나갑니다. 그러나 네. 궤적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엣지가 선언이 됐습니다. 네트 맞고 나가는 이유인지 이렇게 압박을 했던 경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.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실수가 나와 6대2 자 이번엔 안 오고 있다는 얘기죠. 네 그렇죠. 자 이번엔 한 두개는 버텨 봤는데 3대8 아 이번엔 이은혜 선수가 넉점 차 1대9 그러나 이은혜가 더 이상의 틈은 주 이번엔 나갔습니다. 한 포인트만 한 포인트 이은혜 선수가 그냥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. 네. 이은혜 선수가 서브 선택 그렇죠. 이은혜 선수가 몰아붙이면 소득점 네 이윤지 선수 6대9 떴어요 마무리해냅니다 이윤지가 네트에 걸립니다 이윤지가 네 네 포인트를 연속적으로 땄습니다 그리고 이윤지의 서브 아 이윤지 여기서도 지고 맙니다 이은지 선수 이윤의 매치 포인트 이윤지의 서브 이윤지의 서브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